똥꿈은 꿈꾸는 사람의 감정상태, 심리적 갈등, 그리고 생활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반영할 수 있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. 똥꿈의 해석은 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. 똥은 소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물질을 배출하는 과정의 결과입니다. 따라서 똥꿈은 심리적으로도 불필요한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과정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에서 처리하지 못한 문제나 감정을 정리하려는 과정에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꿈에서 똥이 나타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겪고 있는 개인적 문제나 갈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. 똥의 상태나 처리 방법에 따라 꿈꾸는 사람의 감정상태나 문제의 성격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. 똥꿈은 자아와 자기 이미지와 관련된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. 똥은 종종 부끄러움이나 수치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꿈에서 똥이 나타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자아에 대한 불안이나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꿈은 개인의 자아 존중감이나 자기 이미지에 대한 문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. 문원에서는 똥꿈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제공하고 있으며, 이러한 해석은 꿈꾸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와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주요 문원적 접근 방식을 통해 똥꿈의 의미를 살펴본 것입니다. 똥꿈의 해석은 꿈에서 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다음은 똥꿈의 구체적인 상황별 해석입니다. 꿈에서 똥을 보는 경우,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상태나 내면의 갈등을 직면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똥을 보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으며, 이러한 꿈은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. 똥을 처리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문제나 감정을 해결하려는 과정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. 꿈에서 똥을 치우거나 처리하는 행동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나타낼 수 있으며, 이러한 꿈은 문제 해결의 과정이나 감정의 해소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똥에 묻히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문제나 감정에 압도당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똥에 묻히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로 인해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음을 의미할 수 있으며, 이러한 꿈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나 지원이 필요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똥을 먹는 꿈은 다소 충격적일 수 있지만,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이나 문제를 수용하거나 받아들이려는 과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똥을 먹는 행동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나타낼 수 있으며, 이러한 꿈은 개인의 내면적 변화나 성장의 과정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. 동양에서는 똥이 행운이나 재물과 관련된 상징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중국에서는 똥을 꿈에서 보는 것이 부와 재물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하며, 이러한 꿈은 금전적 행운이나 재정적 안정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. 또한, 일본에서는 똥을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기도 합니다. 똥 꿈을 꾸는 실제 사례들은 이 꿈이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며,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. 한 직장인은 직장에서 큰 스트레스를 겪고 있을 때 똥이 흘러내리는 꿈을 꾸었습니다. 이 꿈은 그의 직장에서의 문제나 갈등을 상징하며, 꿈꾸는 사람이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나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. 한 사람은 개인적 갈등과 감정을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똥을 치우는 꿈을 꾸었습니다. 이 꿈은 그가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고 정리하려는 과정을 나타내며, 개인의 내면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반영합니다. 한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똥을 흘리는 꿈을 꾸었습니다. 이 꿈은 그녀가 자신의 자아, 이미지나 사회적 지위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꿈에서의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은 꿈꾸는 사람이 자아 존중감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음을 시사합니다. 똥 꿈은 무의식의 상징으로서 다양한 심리적 의미를 지니며, 꿈꾸는 사람의 감정상태와 심리적 갈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. 똥 꿈의 해석은 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심리학적, 문화적, 개인적 관점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. 문화적 접근과 실제 사례를 통해 똥 꿈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,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고 내면의 갈등이나 문제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변기통에서 똥물이 줄줄 새어나오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된다. 행제, 식복, 물품, 복꿈 등이 있다. 갓난아기가 똥을 싸서 옷과 몸에 묻혀 기분이 나쁜 꿈 남에게 구설을 듣거나 창피를 당한다. 갓난아기의 똥을 주무르는 꿈 불쾌한 마음이 안 생기면 상업이나 어떤 일로 인해서 돈이 생긴다. 개똥 밟는 꿈 개똥을 밟는 꿈 역시 좋은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사람똥보다는 조금 약한 이미지가 있습니다. 자신이 감당이 될 만큼의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. 로또 당첨보다는 소소한 이익을 얻을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개똥을 치우는 꿈 다른 사람이 저질러 놓은 일을 처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. 거위가 마당에 똥을 싸 수북하게 보이는 꿈 복식과 재물이 생기고 먹을 것이 지천이다. 행제, 돈, 식복, 기쁨, 오복 등이 절로 굴러들어온다. 곰똥 속에서 옥이 나오는 꿈 생산, 유통, 식품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사업이 날로 번창하여진다. 소비자 취향에 잘 맞는 상품을 개발한다. 재물과 돈이 생긴다. 곰똥이 상같이 보이는 꿈 한마디로 말하면 돈 벼락을 맞아 부자가 된다. 그릇마다 똥이 가득 들어있는 꿈 집안의 살림살이가 점점 드러나고 재물과 먹을 것이 풍요롭게 된다. 길을 걸어가다 똥을 밟는 꿈 생각지도 않은 행제수로 인하여 돈이 들어온다. 공돈이 생겨 여행을 간다. 날아가는 용의 똥을 두 손으로 받는 꿈 뜻밖의 일확천금을 거머쥐게 된다. 적금, 갯돈, 목돈이 생긴다. 남의 집에서 똥을 수거하는 꿈 재난을 면하게 된다. 차로 인하여 자신의 집의 똥 오줌이 흘러들어오면 행제를 하게 된다. 닭똥을 수북하게 모아놓는 꿈 적금이나 갯돈을 타게 된다. 재물, 돈, 물품, 행제 등이 생긴다. 돼지를 몰고 가다가 똥구덩이에 빠진 꿈 돼지를 몰고 가다가 똥구덩이에 빠진 꿈은 즉시 복권을 살아 복이 배로 들어있는 꿈이다. 돼지우리 안에 똥이 수북이 쌓여있는 꿈 사업이 잘 되어 돈과 재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부동산에 투자하여 짭짤한 재미를 보며 이를 다시 재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될 징적 돈, 행제소, 행운 등을 암시하는 길몽 똥구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꿈 뜻밖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되고 소비자 기호에 잘 맞는 사업에 투자하여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. 생산, 식품, 몽수산, 가공, 유통, 무역업 등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된다. 법, 사고와 애군이 낄 수도 있다. 똥 속에 노란 꽃이 피어오르는 꿈 생각지도 않게 행제소가 있어 떼돈이 들어온다. 제수대통이다. 똥구덩이에 빠졌다가 바로 나와 몸을 깨끗이 씻은 꿈 똥구덩이에 빠졌다가 바로 나와 몸을 깨끗이 씻은 꿈은 복이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린 격이다. 복권의 끝자리 수 2, 3개가 틀리는 꿈이다. 똥거미 위에 구더기가 수북한 꿈 생산 및 식품업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부자가 된다. 행제, 재물 등의 길조이다. 똥거미가 마당 여기저기에 있는 꿈 여러 곳에서 재물과 돈이 쏟아져 들어온다. 밀린 외상값을 받게 되고 옥돈이 생긴다. 똥물이 흐르는 것을 본 꿈 남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재물을 잃게 될 짐적 똥을 먹는 꿈 재물이나 이득이 생길 꿈 똥을 밟거나 손에 묻은 꿈 재물을 얻고 행운이 찾아올 길몽 장사나 사업이 잘 돼 꿈 똥을 싸는 꿈 생산 및 수술업에 투자하여 많은 사업 성과를 올리고 부자가 된다. 똥이 가득 차서 넘치는 꿈 생각지 않은 돈이 생기고 재물이 쌓이게 되거나 수호를 성취하게 되는 등 좋은 일이 생길 재수 꿈이라 본다. 똥이 마려운데 장소가 없어 헤매이다 깨는 꿈 계속해서 장애나 방해물이 나타나 일에 진전이 없고 지연되는 꿈 똥이 방 안에 가득한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. 행제, 목돈, 먹거리 등이 생긴다. 똥이 산더미같이 수북히 쌓인 꿈 지신, 경제, 재물, 돈, 금융, 보험, 단자회사, 상품, 식품, 식복, 먹거리, 선물, 광고, 정보, 뒷거래 등을 상징한다. 재수가 대통하고 재물과 돈이 들어와 부자가 된다. 행제, 먹을복, 선물, 결제, 계약, 낙찰, 성취 등이 발생한다. 똥이나 오줌을 뒤집어 쓰는 꿈 돈 벼락 꿈 돈이 들어온다는 암식 꿈 똥찌개를 쥐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집안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된다. 행제, 목돈이 생긴다. 똥차가 냄새를 풍기는 곳을 지나가는 꿈 어떤 기관에서 아름답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거나 자신의 사업이 소문난다. 똥차가 자기 집에 똥을 쏟아 부어버린 꿈 어마한 재산이 들어올 징조 투자한 일에서 엄청난 이득이 생길 꿈 똥차가 자신의 집똥을 퍼가는 꿈 재물에 손실이 있거나 체납된 세금을 납부한다. 똥차가 전답에 똥 오줌을 쏟아 내는 꿈 똥차가 아니라 술에 지게, 바가지 등으로라도 자신의 전답에 붙는 것은 재물이 굴러들어올 수다. 많을수록 좋다. 똥차가 집앞에 머무르는 꿈 똥 오줌을 수거할 듯이 강함으로 손질 수가 있다. 크기도 난 사기 실패를 맛보게 된다. 똥통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돼지를 건져 올리는 꿈 똥통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돼지를 건져 올리는 꿈을 꾸게 되면 하는 일마다 재물은 잇따르는 아주 재수 있는 꿈으로 행제할 길몽이다. 똥통에 빠졌는데 똥이 묻지 않고 얼룩만 남은 꿈 실성 없는 장사네요. 헛고생으로 손해를 봄 똥통에 빠지는 꿈 똥통에 빠지는 꿈을 꾸게 되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사상에 호감을 갖거나 상당한 재물을 소유하게 된다. 증권, 복권 등 행제수가 있다. 똥통에 똥물이 점점 줄어드는 꿈 집안의 재산과 재물이 점점 빠져나가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. 마루에 누워 제비 똥을 맞는 꿈 외상값을 받거나 힘 안 들이고 공돈이 생긴다. 행제, 재물, 선물 등이 생긴다. 말든 된 똥을 손으로 주무르는 꿈 손으로 일확천금을 만지게 된다. 재물, 행제, 돈, 물품, 식품, 식폭 등이 생긴다. 먹음직스러워 보이던 음식이 갑자기 똥으로 반한 꿈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돈을 얻게 된다. 무서운 짐승에 쫓기다가 똥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한 꿈 무서운 짐승에 쫓기다가 똥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한 꿈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만사를 제쳐두고 복권을 사라 큰 행제를 할 꿈이다. 자칫하다 나를 세고 그 이튿날 복권을 구하면 의미가 없다. 밥상 옆에 파란 똥이 있었던 꿈 빗보증을 썼던 일에 사고가 생겨 빚을 걸머지게 되거나 심하게 창피당할 일이 생긴다. 변기에 똥 싸는 꿈 꿈에서 똥은 재물과 불을 상징합니다. 변기에 똥 싸는 꿈 역시 재물과 불을 상징하는 꿈이지요. 일단 복권집에서 로또를 사는 것이 좋습니다. 변기에 똥이 넘치는 꿈 생각지 않은 돈이 생기고 재물이 쌓이게 되거나 수월을 성취하게 되는 등 좋은 일이 생길 재수 꿈이라 본다. 변기통에서 똥이 쏟아지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집안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가득하다. 변소의 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뜻밖의 재물을 얻거나 횡재할 수 있으니 기다려보라. 복권에 당첨될 확률도 높다고 한다. 비둘기가 방으로 들어와 똥을 싸는 꿈 돈과 재물이 생기고 새 식구를 맞게 된다. 행재, 행운이 온다. 사람들 앞에서 똥 싸는 꿈 사람들 앞에서 똥 싸는 꿈은 감정상태가 중요합니다. 사람들 앞에서 똥을 써더라도 시원하고 기분이 좋았다면 돈이 들어오는 대길의 꿈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 기분이 나쁘고 부끄러웠다면 운기가 하강하거나 의미 없는 꿈입니다. 또한 이 꿈은 직장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꿈입니다. 사람들 앞에서 꿋꿋하게 똥을 누는 꿈이기 때문에 사업이나 직장생활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. 산 위에서 똥물이 흘러내려오는 꿈 상당한 실력자의 도움으로 사업의 발전을 찾아오고 떼돈을 벌게 된다. 소가 바당에서 똥 오줌을 싸는 것을 보는 꿈 귀인의 도움과 주위 사람들의 협력으로 재물과 이권이 풍성해지고 사업과 집안이 흥해진다. 소똥 속에 영롱한 욱이 나오는 꿈 뜻밖의 행재하여 많은 재물을 얻게 된다. 금은 보석 발글, 돈, 폐몽 등의 길조이다. 속고쟁이의 똥 한 사발을 싸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. 행재, 제수대통이다. 시골집 화장실에 똥이 가득히 보이는 꿈 먼 곳에서 재물과 돈이 들어오고 사업이 날로 번창하게 된다. 알밤을 먹고 황금똥을 싸는 꿈 생산, 무역, 유통 서비스, 관광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부자가 된다. 행재, 재물, 돈, 물품, 선물 발전, 발명, 생산효과 등이 있다. 얼굴에 똥칠을 하는 꿈 반윤반길이다. 재물과 돈이 생기거라. 우한과 망신살이 있다. 옷에 똥이 묻는 꿈 우연한 기회에 저절로 재물과 돈이 따르게 된다. 행재, 공돈 등의 기룐이다. 옷에 묻은 똥 오줌을 씻어내는 꿈 재물이나 이권을 얻었다가 도로 손실하게 되는 장애가 따르게 된다. 요나 이부자리에 오줌과 똥을 싸는 꿈 순간 실수로 인하여 창피를 당하고 낯뜨겁게 된다. 망신살이 빠친다. 혹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처리하게 되고 노력한 만큼의 재물과 돈이 생기며 다소 기분이 유쾌해진다. 용이 싼 똥에서 황금 덩어리가 나오는 꿈 신으로부터 대복을 받고 일약 부자가 된다. 재물, 돈, 물품 등 행재소가 있다. 음식상 옆에 파란 똥이 있었던 꿈 빚보증을 썼던 일에 사고가 생겨 빚을 걸머지게 되거나 심하게 창피당할 일이 생긴다. 자기 옷이나 몸에 똥이 튀거나 묻는 꿈 금전적 이득이나 뜻하지 않는 일에서 이득이 생긴다. 자기의 똥이나 소변을 누군가가 퍼가는 꿈 도둑이 들거나 돈을 잃어버리는 꿈 잔칫집에 똥파리대가 들끓는 꿈 생각지도 않은 불총객이나 괴한이 침입하여 이성을 잃고 소란을 피운다. 친구들과 같이 똥을 만지는 꿈 공동으로 투자하여 순이익을 나누어 몫을 차지하게 된다. 합작 회사를 한다. 운의 창작을 한다. 코끼리가 똥을 수북하게 싸는 꿈 지금까지 하던 사업이 잘 되고 사업 성과를 올린다. 재물, 돈, 먹거리 등의 행재소가 있다. 코뿔소가 똥을 싸는 꿈 생산, 식품업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날로 번창해진다. 재물, 돈, 먹거리가 생긴다. 큰 저수지에 똥이 가득한 꿈 신의 도움으로 일확천금이 생기고 영세업에서 대기업으로 등극하게 된다. 텃밭에 똥이 깔려있는 꿈 부동산이나 토지, 이메에 투자하면 시운이다. 가격이 껑충 뛰게 된다. 팬티에 똥 싸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. 행재, 제수대통이다. 하늘에서 똥물이 쏟아져 강물이 되는 꿈 천우신조로 거지에서 부자가 되어 재벌로 껑충 뛰게 된다. 하마가 싼 똥이 거름 범위가 되는 꿈 생산 및 식품업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다. 항아리 안에 똥이 가득히 담겨있는 꿈 적금이나 개를 들어 목돈을 만지게 된다. 은행돈, 갯돈, 홍돈, 먹거리 등이 생긴다. 호랑이 똥 속에 영롱한 옥이 나오는 꿈 금상첨화격으로 쌍복이 겹쳐 들어온다. 임산부는 예쁜 딸을 낳는다. 화장실 안에 똥이 가득히 보이는 꿈 혹은 비슷한 꿈 사업이 잘 되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. 행제, 물품, 식보, 제수대통 등의 기룐이다. 화장실에 똥 오줌이 질퍼나게 깔려 쌓여져 있는 꿈 장차 재물이 흥황하고 가업이 번성하는 부기가 따르게 된다. 화장실 변기에 똥 오줌이 밖으로 넘쳐오르는 꿈도 길몽이다. 화장실에서 넘어져 똥 묻은 꿈 화장실에서 넘어지면 안 좋은 꿈 황소에 온통 똥을 칠한 꿈 생산, 유통, 식품업 등에 투자하여 엄청난 돈을 벌고 사업이 날로 번창한다.